발이 딱 맞다 어우 형님 어우 제가 물 불어야 될께요 발이 맞고 끝내려고 자 아 이게 왜 일이야 야 한 번에 가시죠 왔다갔다 저게 있어요 빨리 가세요 기왕 한 번 넣으시죠 그냥 불면 안돼 그냥 불면 안되네 마사지 해가지고 열어놓은게 안되네 아 그게 더 기다리는데 살짝 발라주면 기다리는게 너무 싫어 하이하 차영인 조금만요 조금만요 하이하 아 대단하다 기왕 썼구나 한 번 더 한 번 더 하이하 차영인 하이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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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하이 하ا 하이 하하 하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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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deci한 으어 야 빨리 벗어내 내가 벗을게 내가 벗을게 아니 바지는 안되요 바지는 아니 방송이 안돼요 방송이 방송이 자시고 있다 아니 방송이 안된다 아니 진짜 안된다니 아니 진짜 안된다니 아니 바지 안된다니깐 형 사람이 크림이 안돼 형이 사지도 못해 아 왜 크림 안돼 형 야 이 사람 진짜 어느 사람이야 야 야 크림이 아앗 잘한다 이쁠다른 물이 아주 차온게 아냐 아니요 아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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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앗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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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워! 어! 어! 자현이! 어! 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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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발! 아유 야! 너무 좋네요! 좋아! 뭐 음식하시려구요? 그물로? 윗물로 하시고 좀 인물을 좀 하시죠 사람은 육순물인데 육순물 우리는 그럼 어디 있으면 됩니까? 아 가만히 있어도 옵니까 새가? 네네 새들이 두 분이 살기가 없다는 걸 느끼면 몇 번 왔다 갔다 해가지고 척고뱅이 왔다 갔다 한다고 얘들 다 이 사람들 안장아 먹는 거니까 알면 손 막 데리고 온다고 쟤들이 척고뱅이 많이잖아 눈 깔고 있는 뱅이 눈 누워! 눈 누워! 동부 양국보다 많이 이런 게 없다 아아 저를 믿고 오는 거 저희끼리 절대로 믿다 자 아유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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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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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emand και 거기 사진 찍으면 안 온다. 거기 있으면 안 와요. 자기들 밥상인데 사람이 안 돼서. 오죠? 네, 배고프죠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